저는 노래날의 회장 27기 홍진범이라고 합니다. 우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25곡은 진짜 정말 너무 기네요. 축배라는 노래인데요.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아끼는 곡인데 사실 1학년 때 이 곡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한 탓에 목걸이에 걸려가지고 공연을 좀 망치고 어린 마음에 눈물을 훔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어쨌든 이런 특별한 날이 정말 딱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공연 마치고 선배님들과 같이 기풀이 가서 30주년 축배를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30주년 티셔츠를 팔고 있어요. 저희가 예쁘게 로고도 만들어가지고 주문 제작을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선배님들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작생들이 상심이 크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하나씩 이제 사주시고 이러면 정말 저희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축배를 잃어라 축배를 잃어라 어쩌면 좋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 두려움 없나 두려움 없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야 친구야 오늘만은 나와 함께 뜨겁게 만나는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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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